오늘 함께할 간식,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구 OST 퀴즈 드라마 편입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드라마에 OST가 나옵니다. 그걸 듣고 어떤 작품인지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OST 하면 뭐 표현이죠. 아, 표현하면 OST. 그렇네, 그렇네. 본인 거밖에 모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OST 강자가 있네. 첫 번째 OST. OST 플레이! 피오! 스톱! 피오! 피오! 노상 좀 하자. 피오! 피오 됐어요. 이 정도면 아는 거야. 이 정도면 아는 거야. 너 모르지. 다들요? 깜빵. 아니, 깜빵. 3, 2, 1. 슬기로운 깜빵 생활. 깜입니까, 감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깜빵 생활. 그러니까 싼 기억이에요, 그냥 기억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깜빵일 수 있어, 빵. 깜빵일 수 있어. 감방 그리고 깜빵 그리고 감빵. 그렇지. 깜빵. 정확히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나는 4번에 걸었어, 일단. 일단 OST, OST. OST. 피오 우선. 피오 우선이에요. 저는. 정확히. 이게 왜냐하면 마침부터 틀리면 안 돼요. 승희룡. 감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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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레. 스톱. 나레. 모던 파머? 다시 한 번요. 모던 파머? 어? 오. 던. FD가 직접 나오는 사람. 파머. 그거 좀 얘기하잖아. 그게 이거야? 실패. 이 녀석 생각보다 너무 작잖아. 키의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거만해요. 우리 키.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실패. 거만해. 거만해. 실패. 나레. 상속자들? 아니, 상속자였어? 내가? 실패. 자, 힌트 들어갑니다. 네. 출연 배우를. 옛날에. 정근석 씨가 이루어진다. 이름 바로 와. 이름 바로 와. 그럼 다른 인테나. 장근석 씨가 이것 때문에. 네. 태윤 씨예요. 지금. 어? 미남이시네요. 어? 이름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동현. 동현. 미남이시네요. 물음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뒤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실패.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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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이시네요. 무릎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답. 미남이시네요. 미남이시네요. 무슨 소리야? 약간 옛날 거 같은데? 구 구 구 구. 옛날 드라마. 구가 뭐야? 구 구 구 구 구 구 구가 뭐야? 구 구 구 구이 구 구? 아니, 아니. 아니 구 구이 구 구 구. 신구 오에 쓰이잖아. 신구 오에 쓰이잖아. 힌트 들어가요. 힌트에서 여러분 주석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제목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분. 마돈나. 마돈나. 적금 좋아요. 실패. 조수민 선생님. 조수민 님. 퀴리부인? 실패. 다 넣어봐. 저런 쪽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2층 저런. 로미오. 줄리엣인가 보다. 세윤. 로미오와 줄리엣. 50% 정답. 실패. 줄리엣이 너무해. 50% 정답. 실패. 나래. 줄리엣은 못 말려. 실패. 줄리엣 전성시대. 약간 주인공이 장난하실 것 같네요. 줄리엣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소희. 소희. 그냥 줄리엣? 지금 말한 거는 거의 정답에 다 들어가요. 태연. 줄리엣의 남자. 정답. 뭐야. 실패. 지금 뭐하는... 정답. 나의 아저씨. 정답. 태연한테 들었는데 오늘은 공연이랑 나래가 종말. 무도사 배추도사? 이거, 이거. 이거 좀 힌트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고요? 동현. 환상의 짝꿍. 환상의 커플. 정답. 플레이. 어? 어? 뭐더라? 뭐야? 이거 화촉점화, 화촉점화. 화촉점화. 10분 입장. 10분 입장인데? 이거 결혼식인데? 아니야, 이거. 오늘 와주신 하경 여러분께 인사. 뭐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동현. 동현. 됐다. 황진이. 황진이요. 황진이에서 이 노래가 나왔던 거. 초장. 플레이. 어? 지금부터 의료진과 환자 보호가 우리의 제1인무다. 유명한 드라마인데? 동현. 동현. 아이리스. 수백.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자,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 나와요, 중요한 부분. 플레이. 아기엔트인데? 맞는 것 같아. 말해 뭐해. 최근 거, 최근 거. 몇 년 안 됐어요. 말해. 흰색 안 돼요, 흰색 안 돼요, 흰색 안 돼요. 소희. 소희. 아니, 소희가 해야 돼요.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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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 소희. 소희. 네. 소희.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거 아니야, 이거? 한해. 한해. 태양의 후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태양의 후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아이고. 에이. 야, 그걸 소희 씨. 누구 몰라서 한다가. 태양의 후예. 다시 한 번. 태양의 후예. 나이스. 아, 이거, 이거. 태양의 후예. 아, 이거. 아, 이거. 그렇지. 소희. 소희. 소희, 스톱. 3. 또 오해영. 아니. 성공. 퍼포먼스 봅니다, 퍼포먼스예요.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사연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심심하다, 진짜. 세윤, 세윤. 세윤, 스톱.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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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분위기는 그쪽인데. 나도 엠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음악. 플레이. 모른다고? 몰라. 이제. 미술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썼어, 이거. 맞아, 개그. 너무? 아니, 이걸 몰라. 커피께서 만든 건 줄 알았다, 만든 건 줄 알았다. 커피 오빠한테 나왔었어. 그래, 많이 나왔지, 이거는 노래. 자, 힌트 들어갈게요. 사극입니다. 사극, 미스터리. 뭐, 그냥 해볼게, 동현. 동현. 뿌리 깊은 나무. 실패. 예중은? 실패.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이. 드라마 작품에 들어가요. 어, 개윤. 한 명에. 동현. 무청. 허준. 실패. 자, 그런 쪽이에요, 그런 쪽이에요. 그렇게 이름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대장금이라고 하는데. 어, 대장금. 실패. 자, 여자 인물입니다. 여자 인물. 동현 심사임당. 실패. 왕. 아, 잘 왔다. 아, 잘 왔다. 왕. 동현, 동현. 수향 대군? 아니, 수향이. 실패. 앞에 뭐가 붙어. 세윤. 선덕 여왕. 정답. 플레이. 히어, 히어, 히어. 대박. 때려. 누굴? 뭘 때려? 정답. 어? 어? 너무 잘해. 내려. 뭐야? 아, 시경이. 성시경. 성시경 오빠요? 아니. 어? 주 선생님. 어? 옛날 거다. 알아, 알아, 알아. 옛날 들어봐요. 아! 이게 뭔데? 잘 봤어. 아, 노래 나는데? 아! 뭐지? 아, 내 이름이 나를 거야. 어? 아, 이거 못 알아! 이거 못 알아? 딸의. 딸의. 이런 드라마가 있나? 근데 힌트가 좀 됐거든요? 어. 믹스커피. 아니에요? 실패! 아니, 본 것 같은데. 세윤! 난 그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 손사탕? 오오! 50% 정답. 어? 뭐라고? 렌! 렌! 막대사탕. 35% 정답. 아, 솜사탕이 들어갔어. 나래. 나래. 솜사탕과 번데기? 실패. 번데기야. 번데기는 왜? 같이 판다고. 아, 맞네, 맞네, 맞네. 솜사탕과 파는 데 절대 없어요. 보동도 하지, 보동도. 같이 파는 데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받은 말이야. 퀸트 들어갑니다. 동물이 들어갑니다. 다 왔다. 동물이 들어갑니다. 어? 다 왔다. 신! 막사! 신! 여우와 솜사탕. 정답! 뭐야, 이게? 아, 이거 모자라! 아, 이거 모자라! 아, 이거 아니! 아, 이거 모자라! 이태원 클라스! 실패! 태연! 스위트홈! 아, 맞어. 아, 맞다! 맞아, 맞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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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태연! 태연, 지석! 명성왕후! 통과! 아유! 플레이! 타레이전인데. 좋은 드라마 가셨어? 운전하는 드라마 안 좋겠는데. 타레이전인데. 어디까지 가세요? 가세요! 이야, 이걸 몰라요! 요즘! 요즘! 최고의 드라마! 한 해! 한 해! 택시? 택시? 50% 성장. 깨! 클! 깨! 모범 택시!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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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끝없이 불타는 내 가슴이 지금 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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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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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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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더 모르겠다. 나를. 인정사정 볼 곳 없다? 영화, 영화. 그건 영화예요. 다시 한 번. 플레이. 올라오. 날 쫓아지 물을 빙빙 돌아. 딸이. 딸이. 스톱. 됐구나. 갑자기 떠올랐구나. 떠올랐어. 그렇지. 열혈사제. 처음 잡습니다. 플레이. 해야죠. 뭐야, 이거 못해. 외쳐, 외쳐. 뭐야, 이거 못해. 외쳐, 외쳐. 모른데, 어떻게 외쳐. 유명한 거 아무거나 한다고. 박살. 됐어, 됐어, 스톱. 근데 저 가사 노래는 아는데. 제가 말하면 몰라요. 시크릿 가든. 정답.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내 눈 앞에 나타나.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현입니다. 저에게 이름이에요? 실滿의 한test. 신남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지침. 글씨 초반들이다, 이거감사 자, 이 Spot. 상상조차 못해본 저 벽을 넘어서 깔아보고 싶어 너무 당연한 사회 규칙 아닌가?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잖아. 미련! 스톱! 미련! 초록비? 한혜! 실패! 아 그쵸 노래는 알아요 저 노래는 아닌데 고맙다! 고마워! 드라마의 노래였어! 실패! 한혜! 인터넷 강의? 그쪽 결이에요. 수업을 보통 어디서 해봅니까? 교실! 학교 말고 어디서 해요? 통연! 교실? 50% 정도! 무슨 교실이야? 50% 정답! 이 앞에 세 글자가 있는데 고현정 씨가 주연입니다. 고현정 선배랑 굉장히 이미지가 잘 맞더라고요. 고현정 씨 딱 보면 어때요? 한혜! 우아한 교실! 예스! 실패지만 멋집니다. 실패! 다나한 교실? 다나한 교실! 실패! 네! 차가운 교실! 고현정 씨 보면 차가워요. 실패! 자! 땡땡의 교실! 한 번에 뭐라도 넣어봐봐. 인형? 렌! 인형의 교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바로 속기가 빨라! 속기가 너무 빨라! 실패! 왜 죄송하는 거야? 한혜! 어때요 느낌이? 여인의 교실? 여인의 교실? 여인의 교실! 거의 다 왔다! 한혜가 첫 글자를 맞췄습니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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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여왕의 교실! 정답! 플랫! 오 이거 되게 익숙한데? 오 이거 낯익다. 뭐였다 이거. 민현! 민현! 아 민현! 진짜? 개인의 취향! 최선영! 플랫! 시야? 시야다 시야. 하나 이거 안 하네. 하나 이거 안 하네. 하나 이거 안 하네. 어?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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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아니 이거 렌은 못 시켜야 돼. 아 이거. 이건 맞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나 드라마 잘 됐어요. 이거 잘 들어요. 무거운 드라마. 사랑해도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봐. 아. 이게 노래만 알 수가 없어. 이게 노래만 알 수가 없어. 이게 노래만 알 수가 없어. 저희가 보는 패스입니다. 노래는 아는데. 드라마를 엄마가 많이 본 것 같아. 저 알아요. 엄마가 많이 봤어. 애님이 아셔. 근데 이거 지금 들어봤거든요. 아우. 절대 몰라. 엄마가 많이 봤어 이거. 오케이. 두 분 엎드리세요. 마연. 정답이 오지. 여러분께. 오픈합니다.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면 불가능?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면 불가능이라고 봐야 돼. 해볼게 해볼게.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 있지 않았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있잖아. 해볼게요. 과학자. 초능력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초능력 생기면. 투명인가? 투명인가? 화내. 화내. 잠깐만. 벌써 끝났어? 내 꿈은 투명인가? 실패. 글자 수 맞고 50% 정답. 내 꿈은. 그러면 내 꿈은 내 글자 맞추면 되는 거네. 내 꿈은 뭐뭐뭐뭐. 순서를 바꾸세요. 이런 사람 없어야 돼? 직관하는 거야. 직관. 재밌어집니다. 한해. 한해. 투명인간. 투명인간. 로봇. 글자 수도 맞고 배치도 맞고 50% 정답. 투명인간. 투명인간 뭐뭐뭐. 사람이름이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감동했다. 투명인간 뭐 김탁구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오케이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아니 일단 성부터 천천히 가봐. 성만 얘기야 성만. 최. 최. 최백호. 최백호. 70% 정답. 근데 이름도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긴. 이름도. 최? 해봐 해봐 오빠. 한해. 우리 신동연씨가 꿈입니다. 한해. 투명인간 최부자. 최부자. 어? 어? 동현. 왔다. 투명인간. 최갑부. 예이 황금 만농주의자들 같아. 실패. 우리 모두의 꿈. 동혁 선배님 보면서. 어휴 나는. 어휴 나는. 어휴 나는. 어휴. 어휴. 근데 이게. 투명인간 최고령? 최고령? 이게 알말이야? 우리 꿈은 아닌데. 고령이나. 세고령 좋아해. 솔직하게 방송하는 거야 뭐야? 동혁 선배님. 투명인간 최 동안. 어휴. 그쪽으로 가시겠다. 실패. 그냥 인간으로서도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꿈이죠. 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도 이런 연예인이 되고 싶죠. 무병장수. 무병장수. 대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였어? 우리의 꿈. 그리고 놀토도. 놀토도. 놀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무병장수 최정상? 아. 무병장수 최정상? 무병장수 최정상? 뭐야. 뭐야. 인간인간. 나 너무 스트레스 많아. 나 노이즈 캔슬링 해줘. 연예계 활동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탈. 무탈하고. 길게. 단호고 길게. 한 해. 한 해. 투명인간 최장수. 최정상입니다. 아이고. 돌고 돌아옵니다. 뒤에서 보니까 광대다, 광대. 빨라준다. 또 간다, 간다, 간다. 좁아. 안 돼. 아니, 아니. 아무, 안 돼. 저기, 한일 씨. 저기 한번 보세요. 플레이. 하고. 피오. 피오, 스톱. 피오, 스톱. 이거 안에 피오가 많아. 피오. 3, 2, 1 풀하우스! 뭐라고요? 풀하우스 정답입니다! 이게 OST예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넉살! 넉살! 넉살 갑니다 시크릿 가든 왜? 실패 아니면 말고 이거 그거잖아 아니 말 안 해줘야지 A 있어요 근데 왜 안 맞혀 지금? 제목이 올라갔는데 정준호 선배님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정준호씨 나옵니다 정준호 선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내생마스 신! 빨랐어요 신 빼랐어요 내 생의 마지막 스쿠터 스키 스릴러 스시 스키집 스시 정답은요 내 생의 마지막 스시 아니 스랩바 내 생의 마지막 스랩바 정말 귀한 스랩바입니다 자 3, 2, 1 내생의 마지막 사랑 아니에요? 준비 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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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내생의 마지막 스캔들 아 맞아 그래 정답입니다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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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이거 나 나온 거잖아 미안해 오빠 몰라 되게 유명한 드라만데? 어떻게 몰라 나 나온 거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대의생 최고의 시청률이었어 아니 이거 유명해 아무도 몰라 몰라 아니 왜 난 그럼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몰라 잠깐만 이 작품이요 우리 도레미 멤버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편성이 어떻게 됐었죠? 주말 8시였죠 놀토라 아 맞네요 경쟁수였어요 아 이거 대박만 들을만 있잖아요 당연한 거 됐다 됐다 아 또 여기 친해졌구나 아 미주 내가 신했잖아 신 안 했어요 내가 신했잖아 미주 신 안 했어요 미주예요 안 했어요 미주예요 미주 한 번 더 다녀와 한 번 더 다녀올 한 번 더 다녀올게요 신 신 신 어딜 또 가요 어딜 또 가요 한 번 다녀봤습니다 한 번 더 넥스트 정답입니다 재밌나다 재밌나다 잘 쌌어 어 미주 미주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이 드라마로 나와졌어요 실패 넋살 넋살 주몽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주몽을 다시 들은다고 정답입니다 아 아 아 노래 말하라 세 글자 세 글자 킥 킥 마이걸 정답입니다 아 다 몰랐어 라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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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네 라라랜드 라라랜드 나눠주세요 라라랜드 millimeter собствен 브랜드 와 러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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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서은이 로빙유 went back 일어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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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제가. 아니 아니요. 러블리즈예요? 네 제가. 제가 한 거예요. 왜 내셨어요 이거? 당연히 모를 줄 알고요. 당연히 모를 줄 알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패스. 내가. 잠깐만요. 그럼 이건 패스. 3. 이거 너무 양심적으로 안 하시죠. 한참 걸렸는데. 도라이 파슬라 씨도. 뭐라고요? 도라이 파슬라 씨도. 실패. 실패. 진짜로? 진짜? 아니요? 40% 정답. 뭐야. 잠깐만. 느낌이 있는데? 동현. 미파솔? 미파솔 10%. 글자수 오픈합니다. 7개. 글자수 7개고. 우리의 미파솔솔솔. 다시 한 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솔솔솔 들어간 숫자는 맞습니다. 실패. 솔솔솔 들어간 숫자 맞다고? 우리가 유명한 노래의 개이름이에요. 개이름이 뭐예요? 바둑아 바둑이. 밤에 하늘 보면 뭐가 있어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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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뭐야. 도래 도래 솔 미래야. 도래 도래 도래. 실패. 미주! 미주! 도도 솔솔 랄라 솔 도도 솔솔 넘어갈 때 솔이 약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반대 저희 이거 음 정확히 봅니다 도도 솔솔 랄라 솔 천원입니다! 플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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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이스트라고? 아! 아! 러블리! 자 어떤 드라마였습니까? 드라마 어떤 드라마였어요? 오이스트야? 오이스트 아니에요? 오이스트 나오셨어요 써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고시원에 스파이를 좀 심어놨죠 동현 씨 지금 오늘 스타일 어때요? 동현 씨 스타일 어때요? 슈트 오! 그래 그래 그거 그거 어디서 맞췄어요? 동현 수유 양복점? 수유 수유 쪽에 있구나 실패! 이거 어떻게 맞춘다 뭐 압구정? 아니 아니 향신료 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저는 알아요 월계수 양복점 실패! 동현! 동현? 동현! 뒤에 더 있어요 여기 양복점에 가는 사람들 동현 아 저거 월계수 양복점 가자 가자 쓰리 투 신사들 어? 어? 정답입니다! 동호 동호 스톱 가을 동호 정답입니다 태석 오빠 봐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어 3만 원 3만 원 3만 원 좀 더 보여줘야 돼요 좀 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요 송혜교 씨 없어요? 송혜교 씨 송혜교 씨 없습니까? 송혜교 씨 송혜교 씨 송혜교 씨 송혜교 씨 내가 송혜교 씨 너 콜 hàng 송혜교 씨 송혜교 씨 anlat해 주세요 병 얼마면 되겠어 병 병 어 meny 했어요 headed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땀 났어, 그냥. 땀 진짜 땀 났어. 이 형 씨 저 땀 났어. 그리고 키 차이가 딱 심쿵 키 차이였어. 맞아. 볼 줄 알죠? 이렇게. 땀이 나. 너무 잘생겼어. 뭐지? 하준. 왔어요, 왔어요. 위기의 남자.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재혼보다 섹시하다.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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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와, 리듬이. 와, 리듬이. 와, 리듬이. 이동욱 씨 기립박수 치고 있고요. 와, 대단하다. 완전 반전. 고양이 어디세요, 고양이? 전라남도 완도. 완도, 완도. 완도 섹시나미. 대전 아저씨, 완도 섹시나미. 그리고 말이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러분. 위 아저씨가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진짜요? 완도 땡동이야. 완도 땡동은 못 말려. 그런데 신호연 씨, 아까 민트찌파 한 입 먹고 아예 안 먹는 거야. 아니, 아니. 먹다 보니까. 다 들렸어, 진짜. 진짜. 민초단. 뭐지? 다음. 동현. 민초단이에요, 완전히 민초단이에요. 민초단 가입을 축하드리면서 가입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플레이! 끌어! 어헣! 왔어요! 오오! 야, 이게 실제로 이거를... 아니, 난 이길 수 없는 게, 전 이 게임 시작할 때부터 오징어 게임 도깨비 2개만 생각하고 있었어. 땡, 한 번 바로 달려 있어. 나와라, 2가지. 어헣! 도깨비가 오징어게임.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개. 두 분이 다 오고 있어. 정답은요. 오징어 게임. 영어로, 영어로 물어봐. 스피드 게임. 정답. 정답. 오케이. 스피드 게임.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세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미현아, 미현아. 다 죽어. 미음 어떡해, 미음. 야, 너무 무서워. 정답입니다. 사진 촬영 먼저 갈게. 사진 촬영. 사인 촬영. 오케이, 하나, 둘, 셋. 사인 촬영 OK.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플레이오 게임에다가? 비트에 새는 거 같아 갑니다! 갑니다! 위 아줌 컴온! 레츠 고! 귀누가! 역시! 당황했어! 뭐야, 뭐야, 뭐야! 역시! 당황했어! 뭐야, 뭐야, 뭐야! 점프! 이게 뭐야! 이게 뭐해! 위 아줌 승리해! 도겸이 1회를! 하준 씨에게 박수 한 번 드려요 댄스북! 이 노래 뭐였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정답! 정답! 이제 안 싶은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태현! 러빙 유! 초다 밀려! 배 드라마야! 트윙클 안무 없어요, 트윙클 안무? 트윙클 안무 없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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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 연기들아 거잖아! 실패! 실패 떴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상한 거 한가? 우리 놀토연렴축과 맞지 않아서 실패가 그렇습니다 음료 없나요? 없습니다 음료 없이 실패! 자